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올해 3월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단지 앞에서 괴한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여성을 강제로 차에 밀어넣어 납치를 했습니다. 목격자가 바로 신고를 했지만 결국 살해 후에 안매장이 된 채 발견이 됐는데요. 대담하고 잔혹한 범죄 수법이기도 했지만 계획적인 납치 살인이라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범행을 모의한 공범은 모두 5명이었고요. 그 중 3명은 납치 살인을 실행을 했고 유모 씨 부부도 범행을 모의하고 착수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 전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변호사님? 이 사건은 시민들이 오가는 강남 길거리에서 아녀자를 납치를 해서 살인한 사건입니다. 범행 동기가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를 빼앗기 위해서였고요. 그 다음에 살인 범행 방법도 마취죄를 이용하는 아주 특이한 강력 사건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사건이었고 사회적 이목을 굉장히 끌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에 대해서 강도 살인을 3명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주범 두 사람에 대해서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 그 다음에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가지고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 씨 부부라는 사람인데요. 징역 8년하고 징역 6년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도 범행만 인정하고 강도 살인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 모 씨 부부가 일단 사람들의 의견에서는 범행을 사주를 했고 착수금을 또 전달 지급하고 이런 범행 자금을 제공을 했다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8년과 6년형밖에 안 나오나요? 네. 재판부는 유 씨 부부에 대해서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범행 자금을 대고 그 다음에 빼앗아 온 휴대폰을 넘겨받아가지고 가상화폐 지갑에 접속을 시도한 것은 맞는데 지금 주범들과 강도 살인에 대해서 모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지금 범행을 지시한 이경우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한테 가상화폐를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받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살인할 동기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경우 등 주범이 살인 모의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 씨하고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검찰이 근데 항소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2심의 증거를 조금 더 확보를 하게 되면 조금 엄한, 중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진행형이고요. 증거를 갖추느냐, 또 피고인 쪽에서 얼마나 반박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저는 한 세 가지 항소심의 시나리오를 보는데요. 검찰에서 유 씨 부부가 납치 강도 마취제 준비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또 휴대폰 이용해가지고 전자지갑에 접속 시도한 거 그다음에 어떤 강도 모의 부분에 대해서 살인 모의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나오면 강도 살인죄가 인정이 돼가지고 무기징역 비슷하게 선고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심처럼 강도 범행만 인정이 된다면 그대로 확정이 되겠지만 그리고 또 피고인 입장에서 이 7천만 원 범행 자금이 범행 자금이 아니라 다른 검증 거래다. 그다음에 단순히 뺏어온 휴대폰을 접속한 것은 강도 범행이 이루어진 이후의 일로서 강도하고는 상관없다 하면 또 강도 살인 또는 강도에 대해서 완전 무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렇군요. 지금 일단 1심 판결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2심을 지켜보는 이유에는 검찰의 증거 확보와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1심에서 검사는 5명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요. 주범 중 2명은 범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해서 형을 6년과 8년으로 낮게 선고했는데 심지어 나머지도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흉악범들이 또 몇 년 뒤에 사회에 나와서 다시 활개를 치면 어떡하냐. 이런 불안, 분노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형이 아무래도 조금 너무 짧아서 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지금 우리나라법의 형법에 의하면 무기징역형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습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년 이후면 지금 무기징역형을 받은 살인을 저지른 무기수들도 그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요즘 또 특히 흉악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최근에도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해가지고 지금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판결을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런 흉악범들이 몇십 년 뒤에 출소해가지고 또 이후처럼 살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많은 공포를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요. 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7년 이후 6년간 가습방 등 무기수는 116명, 매년 약 20여 명인데요. 게다가 가습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무기수는 통상 살인 등 흉악범죄자들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근데 이들을 좀 격려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지금 사형이 덜 선고되고 거의 집행이 안 되고 하니까 힘을 받고 있는 안이 가습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만들자 하는 그런 법률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법무부가 법률안을 제출했고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가 표지되었을 때 논의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계에서는 무기징역형의 가습방 조건을 한 50년 정도로 늘리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사형제도에 대해서 위헌 선언을 한다면 지금 50년 이후에 우리 지금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50년이거든요. 그래서 50년이 지나야 가습방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률이 형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으로 된 무기징역형에 대해서 20년 후에 가습방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개정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자녀가 재판부에게 어머니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라는 말도 한마디 못했다. 앞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형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부디 2심에서는 증거를 조금 더 확보해서 유족과 대중부도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참을 수 없는 형량의 가벼움은 여기까지입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